안녕하세요. 주니얼 타임스 핫 이슈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의 smoking causes 10% of global debt. 그렇군요. 담배가 안 좋은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수치를 보니까 담배가 담배 피우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사망의 10%를 유발하는, 일으키는 데 주범이 된다고 합니다. A new study has found that smoking tobacco is responsible for approximately 10% of death around the world.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죠? 우리가 보통 이제 한 연구 결과가 이러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말로 해석을 할 때는 새로운 한,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이런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담배를 피우는 것이 이거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은, 즉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대략 전 세계적으로 10%, 사망하는 인구의 10%의 그 비율의 원인 제공이 바로 담배를 피우는 것에 있다. 라고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The study published in the influential British medical journal The Lancet claimed that death caused by cancer, heart disease, and other illness as a result of smoking numbered approximately 6.4 million in 2015. 자, 이 연구 결과는요. 영국의 권위 있는, 영향력이 있는 영국의 의학 잡지가 되겠습니다. 이 의학 잡지에서 이제 그 실린, 출판이 출간이 된 그런 연구 결과가 되겠죠. 거기에 학술지에 실렸다는 것이죠. 자, 이 연구 결과의 주장에 따르면요. 자, 암이랄지, 또 심장 질환, 그리고 또 다른 질병인데 우리가 이 뭐 담배를 피우다 해서 무조건 담배의 그 결과물에 폐암만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담배를 피우면서 또 다른 질병에 유발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인한 결과로 다른 어떤 질병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이런 암, 담배가 원인 대생을 이러이러한 질병에 의해서 약이 된 그 죽음이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뒷부분에서는요. 대략 2015년도에 640만 건의 수치에 달한다. 라는 거를 이 연구 결과가 이제 수치를 도출한 것이죠. 만들어냈는데 Most of these deaths occur in large countries like Russia, China, India, and the United States. 자, 이 죽음, 이 사망 수치는요. 대부분 굉장히 사이즈가 큰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큰 나라인데요. 말 그대로 러시아, 인구도 많고 또 땅도 큰.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또 다른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The report also claimed that efforts by governments to reduce smoking have been partially successful. 또 이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금연정책을 펴고, 그쵸? 그래서 담배 피우는 것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그러한 여러가지 노력들이 어떤 partially successful, 부분적으로는 성공적이었다. With the number of regular smokers having decreased by around 30% over the last 30 years. 지난 30년에 걸쳐서 보면은 30% 정도의 수치가 이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즉, 정기적으로 흡연을 하는 인구가 정부의 여러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30% 그 수치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However, 하지만 according to the Lancet, 이 저널에 따르면 The word on tobacco, 그러니까 이제 담배와의 전쟁이라고 비유를 한 것이죠. It's far from one. 이제 one이라는 게 뭐예요? win, one, one. 그죠? 승리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멀다라는 얘기니까 하지만 담배와의 전쟁에서 아직 승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그 길이 멀어 보인다라는 거죠.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There are concerns that tobacco companies are targeting impoverished countries, particularly in Asia, in order to sell their products. 우리가 어떤 인식 같은 거라든지 건강에 대한 관심, 이러한 것들도 사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 그게 높아지고 뭐 식단을 관리한다랄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운동도 한다랄지. 그런데 이제 좀 더 이렇게 더 저개발 국가가 되겠죠. 그래서 담배 회사들이 지금 조금 더 가난한 국가들의 타겟을 삼고 있는 거죠. 거기다 담배를 많이 팔려고. 특히 아시아에 있는, 그들의 담배 제품을 팔기 위해서 아시아에 특별히 있는 그 여러 가지 좀 더 가난한 나라들에 대해서 굉장히 타겟을 삼아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가 또 어디에선 줄어든다 하더라도 또 다른 곳에서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10%면, 전 세계인국의 10%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담배 피우는 것은 정말 백해부인기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케이,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